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송파 법조타운 문정역에서 연세교토 세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세금과 일본세부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저번 강에 이어서 비거주자의 상소수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재산의 종류와 신고기간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한국재산 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시면 됩니다. 상속세율은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한데요. 가세표준에 따라서 1억원 이하의 경우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50%의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사하고 가세표준과 세율을 동일하면 지방소수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이 속한 달의 마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송파에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5월달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5월 말부터 6개월 즉 12월 말까지 송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보다 3개월이 신고 납부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5월달에 돌아가셨을 경우는 거주자이면 11월까지 신고하셔야지만 비거주자일 경우는 그 다음에 2월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거주자와 상속의 전원이 모두 주소가 한국에 없을 경우에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할지가 문제가 됐는데요. 이럴 경우는 상속 재산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재산인 소재재재지가 담당 세무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송파 아파트와 10억원짜리 도봉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가장 금액이 큰 20억짜리 아파트의 소재재, 즉 송파 세무서가 관할 소재재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 20억짜리 부동산과 30억의 은행 예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30억을 은행, 즉 해당하는 은행의 본점 소재재가 상속지 재산을 신고해야 할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손주자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대를 건너듯이 상속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동일합니다. 즉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30%가 할증 가세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했을 경우에 10%의 세율인데 만일 손주에게 증여나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10% 할증이 되어 13%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경우나 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40% 할증 가세를 하시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나 상속을 했을 경우에는 할증 가세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 대수 상속일 경우는 할증 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대수 상속이란 자녀에게 주고 싶지만 자녀가 벌써부터 사망하여 자녀에게 줄 수 없어서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주에게 주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절세의 목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증 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이번 강에서는 비거주자의 상속수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